장애인 복지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었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26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와 감사 등의 관리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센터마다 격차가 있어 재정건전성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여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